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롯에서 1장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4일 동안 골로세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일타강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타강사라는 말은 1등 스타강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입시학원, 아이들 입시학원 같은 데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강사를 말하는 말이 바로 이 일타강사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 일타강사들의 강의를 이렇게 보게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잘 가르쳐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일타강사들이 특별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 있죠. 자주 틀리는 그런 문제들, 유형들을 그렇게 다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유형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를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들의 이런 강의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만 일타강사가 아니라 성경에도 일타강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바울서신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참 각각의 교회마다 특별한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탁월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쓴 편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편지들 가운데 반드시 그 교회만의 또한 어떤 개인만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마치 일타강사처럼 딱딱딱 이렇게 콕콕콕 찝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이 골로세의 말씀에도 골로세에서 말씀해도 어떠한 교회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골로세 교회는 사실은 아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서두의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골로세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고요. 또한 사랑이 있었고 또 5절에도 보면은 이 소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골로세 교회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참 이렇게 당연히 사실은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겠지만 이것을 다 갖춘 교회가 요즘 시대에도 많은가요? 이렇게 물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서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세 교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귀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편지를 썼냐? 그럼에도 이유가 있겠죠. 골로세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세 교회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있었다는 얘기는 에바브라가 참 목회를 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골로세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단에 대한 문제였어요. 골로세 교회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뭔가 이제 성도님들, 성도들 가운데 미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상황을 골로세 교회의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처 방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단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이단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단 관심 주간에 종말론 사무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윤재덕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말론 사무소가 신천지에서 탈퇴한 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하는 곳이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그때 나눠주셨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신천지에 대한 피해가 사실 극심했습니다. 산 옮기기, 모략전도 이래가지고 신천지에서 했던 그 포교 방법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한국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 신천지의 대처 방안이 뭐냐 뭐였냐면 일단은 오지 마라 이렇게 신천지 아웃 이렇게 하고 또 교리 반증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단 상담소에서 반증함으로써 사역하는 것이 대부분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 때문에 실제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었고 이 방법으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윤재덕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신천지에서 그 소망을 찾고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증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그 신천지에서 갖고 있던 소망을 없애버렸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들이 오히려 정통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소망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떠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윤재덕 소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소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소망을 제시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더 나은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골로세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의 잘못된 점을 뭔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생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온 우주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시고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골로세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유대인들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지 예수님을 알게 된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성경조차도 없었던 때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이 편지를 봤을 때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낭독을 했겠죠. 그것을 들었을 때 골로세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어? 정말 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아는 이 예수님을 골로세 교회가 알기를 원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만 하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단에 대한 문제 따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골로세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 어떻게 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정도 전에 눈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 안화 골절이라고 이렇게 눈 뒤에 뼈가 좀 이렇게 깨지는 그런 사고를 좀 당했어요. 운동하다 어떻게 충돌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골절 부위도 크고 좀 이렇게 근육이나 눈의 근육이나 시신경이나 손상의 우려가 큰 상태였어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복시 현상이 돌아오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언제나 병원에서는 최악을 얘기하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사역들 당시에 이제 딱 당면에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됐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부탁도 드려야 됐고 또 미루기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좀 고민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골롯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수술 이후의 눈 상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됐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통화할 때 여러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대신 대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얘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왠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계속 골로세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는데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뭐 준비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다가 수술을 결국 하게 되고 수술한 당일 그 밤에도 통증도 심하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참 여러분과 방금 읽은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딱 들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바울은 봤구나. 바울은 봤어. 뭘 봤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며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왕권, 주권 등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고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봤다라는 마음이 제게 이렇게 확 오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층천에 이끌려갔다라고 해요.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영광의 주님을 봤던 겁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제 마음에 강한 소원이 들었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눈이 이전같이 회복되지 않아도 제가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라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장면에서 스테반 집사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표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인자가, 예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볼 때 스테반의 표정이 정말 정말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죠. 청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스테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그때 그 표정을 잊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난이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매임은요. 가택연금에 가까운 그런 매임이었어요. 그렇지만 현대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는 이 때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때가 바울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는 황홀한 표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세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쓸 때 바울의 표정은 정말 놀라운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스테반 집사와 같은 표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 앞에서 황홀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눈으로 봤으니까요. 영광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스테반이나 바울도 얼굴 표정이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겁니다. 왜 비밀일까요?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가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신 영광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골로세교의 성도들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워서 한참 이 말씀을 눈을 감고 듣는데 정말 이전에 누리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과 은혜가 제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아프고 앞을 잘 볼 수 없는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보는 것이 달라져서 제 표정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제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 됐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 이단의 공격과 같이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난주가 명절이었죠. 명절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 가운데 혹시 그 매몰되어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눈이 열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영광의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주님을 보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그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고 또한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울과 같이 털랍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바울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게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죽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십시오.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는 하나님의 비밀 그 영광의 소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남지 않게 하소서. 그저 얕은 것으로 남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이들 꼭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광 중에 제기신 우리 주. 온 남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 해가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삶에게 그 눈을 온전히 열리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 해가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4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고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얼굴이 변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고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나 믿음이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나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지나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문을 열어주소서.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얼굴 고덕이 변하게 하소서. 수백만의 기뻐하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과 화물한 풍력으로 주님 고난 앞에 성돼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도움으로서. 구원하오 주님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 화물한 풍력으로 고난을 받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그의 인물에 그의 인물을 경험하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의 삶의 어려움이 있으소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기쁘다는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우리의 얼굴 고덕이 변하게 하소서. 본나게 변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 길을 빨리나 보게 하소서. 우리의 이 길을 빨리나 보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